반갑습니다.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입니다. 오늘 주말 안내드릴 총목 신라젠이구요. 신라젠 금요일날 6480원 100원 상승한 금액에 마감을 하였구요. 그때 금요일날 최고가 6670원까지 올라갔다가 저가는 6190원까지 나왔었습니다. 총가는 6480원에 마감을 하였구요. 그 다음에 시외에는 6470원 10원 하락한 금액에 마감이 되었습니다. 우리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보면서 주내비가 안내해드릴 종목 분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주내비가 종목 분석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우에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네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습니다. 네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. 11월 28일날 고가 7260원을 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바닥과 네 엘리언트 파동 이파동을 겪으면서 지금 상승마감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에 물려져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네 매수 타점 네 잘못 잡으셨죠.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뭐 기사라던가 뭐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네 매집을 하신 걸로 이제 판단이 되구요.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봤었을 때는 엘리언트 파동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다섯 개의 이제 엘리언트 파동이 일어나져 있는 상태에요. 우리가 잡아야 될 뭐 저점 구간은 요 바닥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단에서 잡는 경우가 많아요.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될 네 자리는 이 밑에 하단부위 네 하단부위고 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밑에 보시게 되시면 지금 요렇게 세력 큰형님들 들어와져 있어요. 매물 매수 때를 보게 되면 크게 상승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현재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패셔백 관련된 주로 해가지고 좀 하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차트상 보게 되면 네 바닥 한번 다지고 나서 지금 상승 공면을 맞이하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주네비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상단에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네비한테 네 요청하세요. 요거 매수 타점 네 매도 네 타점 잡아달라고 주네비에게 요청하시면 요 타점 관련해서 주네비가 잡아 드리겠습니다. 우리 간단하게 기사 한번 보고 네 다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 요거 네이버 화면인데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. 요거 주식 잘 모르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이버 화면으로 좀 보기 쉽게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. 신라덴 네 6480원 네 거래량 여기 나와져 있고 거래 금액도 나와져 있어서 보기 쉽게 나와져 있습니다. 네 전체적인 차트 네 외국인과 기관 네 순매매 네 거래 확인 가능하시고요. 우리 외국인 형님들 네 꾸준히 매집하고 있습니다. 요거 보고 가셔야 되고 어저께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기관도 들어와져 있어요.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디딤돌을 준비하고 있다. 지금 현재 주가 6480원 네 그 이상 바라보고 올라갈 거다.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 네 개인 투자자분들 털고 올라가겠다는 그런 냄새도 나면서 한번 살짝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부분 관련해서는 주내비가 길안내 해드릴 테니까 네 주내비에게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주내비가 운영하는 실시간 텔레방 네 요게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실시간 텔레방 네 요거 꼭 입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뭐 화이팅이라던가 신라젠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네 주내비 힘내면서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신라젠 어제 난 네 12월 8일날 기사 난 내용인데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 다시 패사베에 17만 개미 또 희망고문 네 맞아요. 신라젠 좀 작업치는 그런 좀 회사이긴 하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하지만 요 재료라던가 이런거는 확실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내비가 안내해드리는 길 차근차근 잘 쫓아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 신라젠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개발 중인 항암제 패사베이 국내외 임상실험의 유효성을 입증받으면서 네 신라젠의 핵심 파이브라인 패사베은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다 라는데요. 네 요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국내에 네 S사 바이오 네 S사 바이오에서 네 지금 공급계약 관련된 내용 네 있습니다. 지금 네 계약 준비하고 네 계약 발표 예정입니다. 요 부분 관련된 자료도 네 자료 무조건 받아가시고요. S사 바이오 네 거래대금은 네 거래대금 얼마냐 네 5천억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5천억 네 5천억 진행될 예정이고 요거는 24년도 1분기에 네 공급계약 네 발표할 예정이니까 요 관련된 자료도 주내비가 준비해놨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네 주내비 요거 비용 안받고 무료로 드리니까 방송 중간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거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네 신라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 안내문이라고 해서 네 요거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. 가장 중요한 거 뭐다 네 요기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. 안내문 요거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어요. 신라젠 홈페이지 네 요거 가시면 확인도 가능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당사는 오늘 12월 21일 목요일 주주님들과 연구개발 현황 네 기타 경영활동에 대한 공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네 주주님 간담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. 네 2023년 네 12월 네 21일 오전 9시부터 네 12시까지 진행 예정이니까 어 시간 되시는 주주님들 방문하셔서 확인도 가능하실 거라 확인됩니다. 네 장소는 네 여기 네 에메랄드 홀 여기 정경력 컨퍼런스 센터에 있습니다.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대로에 있어요. 여기 주차도 가능하니까 여기에 차 가지고 가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. 네 참석 대상 신라젠 주주 주주 본인만 참석 가능해요. 그러니까 주주님들만 참석 가능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구요. 네 주주 인증 방법 1번 2번 중 택일 모바일 등 주식 계좌 현황 네 이거 인증해서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. 요거 꼭 네 지참해서 가지고 가셔서 신라젠에서 이거 주주님들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하는 사업 잘 진행되고 있고 s사 바이오 와 공급 계약 진행 중이고 이제 5천억 관련돼서 요거 이야기 할 거다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내용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네 우리 신라젠 네 요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. 파이브라인 요 관련해서 뭐 미국과 뭐 프랑스 요렇게 관련된 회사들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네 임상실험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요런거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. 네 요거 파이프라인 네 11월 13일날 기사 내용 나온거 네 요렇게 다 홈페이지에 올라져 있으니까 요런 내용도 보신다 그러면 어 지금 주가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네 판단 됩니다. 그 다음 주내비가 준비한 자료 안내해 드릴게요. 네 신라젠 12월 대응 전략 자료 매수 매도 타이밍 요 관련된 내용 주내비가 요렇게 60페이지에 해당되는 분량 자료 준비해 놨으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 가실 가 받아 가시구요. 그 다음에 주내비가 준비한 자리가 또 뭐가 있냐 어 보시게 되시면 네 요거 주내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신라젠 24년도 1분기 s사 바이오와 5천억 공급 계약 자료 및 일정 관련한 내용 이거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. 우리 주주님들 요 보시게 되시면 네 요것도 한 70페이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. 요거 무조건 받아 가셔야 돼요. 네 어떻게 받아 가시느냐 네 주내비가 여기 써 놨습니다. 네 그 다음에 요거 무조건 받아 가시구요. 네 주내비가 이거 무료로 다 준비 네 안내 드릴까 무조건 받아 가세요. 네 네 우회 상단에 있는 번호 주내비 핸드폰 번호 010 4903 44619 번호로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구요.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대응 자료 신라젠 매스웨도 타이밍 타점 관련된 내용 네 요거 자료 보내드릴 거구요. 네 s사 바이오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도 보내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네 010 4903 44619 번호로 네 지금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무조건 문자 보내세요. 네 상담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주내비 에게 구독 네 그러고 종목명 보내주세요. 그러면 주내비가 분석 및 네 브리핑 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요청하세요. 비용 안 들어갑니다. 비용 무료구요. 무료니까 무조건 신청하세요. 돈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. 무조건 들어오시구요. 네 텔레방 무료입장. 요 텔레방 무조건 입장하시구요. 네 매스웨도 타점 안내해 드립니다. 요 010 4903 4619 번호로 네 지금 당장 주내비에게 문자 보내주시고 네 이 텔레방 안에는 수많은 주주님들 네 들어와셔서 네 지금 주내비가 이렇게 단타 종목과 실시간을 이렇게 양대해 드리고 있습니다.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주식 네 하시면 되구요. 네 혼자서 주식 하시게 되면은 네 실패할 확률이 높아가 높아집니다. 하지만 다같이 모여서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. 네 그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. 요렇게 주내비가 네 단타 종목을 단타 종목 플러스 스윙 종목을 다 이렇게 드려요. 보시면 매스카 잡아 드리고 분할 매도 통해서 수익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도 무료니까 무조건 받아 가세요. 주내비와 주내비가 관리하는 회원님들과 네 무료 회원님들과 네 같이 하시면 되요. 한 2천명 됩니다. 이분들하고 주내비랑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네 같이 진행해요. 주내비가 이렇게 길안내 해드리겠습니다. 주내비가 보통 수익은 100% 못내요. 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80%에서 90%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주내비한테 무조건 010 4903에 4619원으로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. 그럼 이런 자료와 네 단타 종목 무조건 보내드릴 거니까 주내비한테 요청하세요. 네 주내비에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. 보시면은 네 이분들 보시게 되면 주내비한테 자료와 네 단타 텔레방 입장시켜달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. 네 텔레방 네 무료 네 자료 네 대응 자료 공급계약서 공급계약 관련된 자료 무료에요. 왜 이런거를 무료인데 안받아가시는 겁니까? 정말 주내비 화납니다. 그러니까 010 4903에 4619번으로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. 자료 받아가야 됩니다. 우리 주주님들. 그러니까 자료 꼭 받아가시고요. 주내비가 수익으로 가는 길 안내해드릴 거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네 신라젠 월요일날 네 주내비가 출근해서 브리핑 다시 안내 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네 텔레방에서 또 정보 관련해서 안내 드리니까 네 무조건 네 텔레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신라젠 24년도 1분기에 네 S사 바이오와 네 5천억 공급계약 관련된 자료 이거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. 네 우리 기관과 네 외국인들에게 털리지 마시고 수익 극대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료 무조건 받아가야 되니까 주내비 010 4903 44619번으로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. 네 주내비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 주내비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 주내비 월요일날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. 네 고맙습니다.